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한수 유채린입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 대장동, 성남FC, 변호사비 대나부욕 등등 해서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에 최근 수사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성남FC입니다. 근데 이 성남FC 사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이걸 겁니다. 광고비 명목 등으로 성남FC라는 이 구단이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요. 6개의 기업으로부터 굉장히 큰 금액을 받습니다. 160억원 가량 정도로 알려지고 있죠. 근데 이 기업들에게 이 후원금을 받고 이 기업들이 용도변경 등으로 무언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이 기업들에게 특혜를 준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이 생긴 거고 당시에 성남시장은 이재명이고 이 이재명은 성남FC 구단주로도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사실 뭔가 흐지부지하게 끝날 뻔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인해서 최근 다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압수수색 진행하고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묻히면 어쩔 뻔했습니까. 돈과 특혜관계 의혹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후원금을 어디다 썼을까? 그 많은 후원금을 받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후원금을 도대체 어디에다가 썼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후원금 중 일부가 이재명 측근들에게 갔다는 보도까지 여러분들이 최근 접하신 겁니다. 이재명 측근으로 불리는 당시 성남FC 마케팅실장이 후원금을 유치한 데에 대한 성과금을 1억 7천여만 정도 받았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는 후원금 중에 일부였다고까지 알려지고 있어요. 한 명 그럴 수 있지 않은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이재명 측근으로 불리는 두 명도 해당 기업들로부터 광고를 유치한 대가로 각각 5천여만 원 정도로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 명입니다. 벌써. 성과금 지급할 수 있죠. 근데 수상한 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이 성남FC가 지급한 이 성과금의 90%를 이 세 사람이 다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성과금 거의 다를 이재명 측근들에게 몰아줬다? 수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또한 이러한 성과금의 지급이 2015년 이전에는 없었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남FC도 2015년에는 이런 성과금은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성과금이 이렇게 지급이 되더라. 이 모든 게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 이뤄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재명의 반박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예요. 이재명은 당시 성남FC 역시 규정에 따른 성과 보수를 지급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측근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방식의 이익을 취하게 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추가 의혹이 제시됐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규정, 이재명이 말하는 규정들을 했을 뿐이다라는 그 규정이 이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 전에 직전에 바뀐 규정이라고 합니다. 이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이재명 측근들이 이 많은 돈을 챙겼다. 후원금의 일부를. 이거 누가 봐도 수상하지 않으세요? 이 성과금 규정을 그럼 봐야겠죠. 규정이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과금 지급이 있었을까 봤더니 성남FC 내부 문건을 보니까 아하! 이 규정 직전에 바뀐 거네요. 성남FC가 2014년 11월 세입증대 성과금 운영 계획이라는 보고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남FC 내부 결제를 거쳐서 구단주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종 결제자로 서명한 것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서명을 한 거예요. 이 규정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내부 변경 부분, 반영 바람, 이재명이라는 메모와 내용과 함께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공진상 당시 정책비서관 등 성남시 공무원들의 서명도 함께 남겨져 있는 문건이 나타났습니다. 보고 문건을 봤을 때 성과금 규정에 만든 이유 써져 있었겠죠. 구단 자체 마케팅 실적이 저조해 시의회로부터 질타를 받는 등 재정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라고 써져 있어요. 기존 마케팅으로는 세입증대의 한계에 있어 광고, 공무원도 구단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급비율 차등화로 민관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내걸면서 임직원은 수주한 광고료의 최대 10% 공무원과 광고사, 여기에 이게 있어요. 일반 시민은 최대 20%까지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지금 2014년 11월에 규정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전에는 이렇게 지급된 성과금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문건의 성과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 운영하기 위해 규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적어놨죠.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자라는 걸로 규정을 바꾼 거긴 한데 그러면 그전에 지급 대상들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규정이 바뀐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규정을 새롭게 만든 거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어떠한 수입증대와 관련한 성과급 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FC의 수입증대 활동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2015년에 처음 실시된 것, 즉 후원금 의혹이 나타났을 때 성과급 지급됐던 그 시기에 처음 실시됐고 2014년 11월 이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지급된 성과금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규정까지 미리 바꿔놓고 후원금 받고 이 기업들에게 특혜를 대가로 줬다면 그 후원금을 받은 그 돈을 이재명 측근 3명에게 90%나 몰아줬다. 성과금으로. 근데 이 성과금이 규정에 따른 거라고 하는데 이 규정이 하필 이들이 처음 받은 규정이다. 이들이 받기 직전에 새롭게 만들어진 규정이다. 정말 대단하지 않으세요? 이 모든 일들을 도대체 누가 다 설계했을까? 물론 최종 결제자는 이재명입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이거 보면은 대장동, 성남FC 다 비슷한 수준 흐름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대장동이 성남FC랑 엮여있을 수 있다라는 의혹까지 지금 대장동 일당이 성남FC에 광고비를 줬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의 성남FC에 광고비 5억 원을 줬다라는 내용까지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고 있는 여러분 위례사업 아시죠? 대장동 특혜로 재판에 넘겨졌던 그 나흐목과 정영학 그리고 이들의 동업자였던 정재창 씨가 성남시의 인허가를 받아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구단주로 있었던 그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5억 원을 건넨 사실이 지금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5억 원을 지급하고 이 대가로 혹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추가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장동, 이르신도시, 성남FC 다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인데 이제는 대장동 일당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까지 하... 진짜 이 어마무시한 스케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두렵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크기가 몰려올까 봐 중요한 건 이 모든 일들이 다 묻힐 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대로 파헤쳐야 합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다 따로 노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은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그때 성남시에 있었을 때, 시장이었을 때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입니다. 비슷한 흐름의 사업들,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이재명이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규정 바꾸는데 결제자로 이재명의 서명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는 몰랐다라고 할 수 있을지 이 영상 제발 많이 알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얀색 엄지 까맣게 추천받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전녹용 오리지널 한 박스 서른포 구전녹상 한 박스 서른포 자 여기까지 똑같죠? 거기에 복세편살 구전녹용 액기스 아시죠? 스티커 쭉 짜먹는 복세편살 서른포 30포, 30포, 30포 총 90포 구성입니다. 정가로는 56만 2천원이지만 33만 7천원에 여러분들 이 구성만격하실 수 있습니다. 02-389-7777 상담 전화하셔서 신현수 보고 전화했어요. 여러분들 전화해서 상담하시면 되는데 정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40% 초특가입니다. 잘 생각해보시면요. 지난번에 구전녹용 오리지널하고 녹삼 한 박스 해가지고 얼마였죠? 29만 9천원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3만 8천원 더 얹었더니 복세편살 서른포가 딱 추가되는 거예요. 놓쳤어야 되겠습니까? 안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 이거 구성 장난 아닌데? 생각하시죠? 02-389-7777 여러분들 상담 전화하셔서 최고의 녹용 아바이스크 녹용으로 만들어진 평강의 자부심 구전녹용 세트 3종 세트 만끽하시기를 거듭 당부하겠습니다.